오늘은 쉐도우 파티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제가 그동안에 했던 쉐도우 파티 마지막 날이고요 섹시맨 뭐야 6개월, 7개월 정도 같이 했던 파티인데 중간에 멤버 한 번 정도만 교체가 있었고 예전에는 우리 다 약했는데 요즘에는 너무 세서 3패 같은 경우는 공격 안 해도 알아서 다들 깨고 그러니까 다들 이제 각자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.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요 오늘 도핑하고 준비 좀 하겠습니다.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 기가 막힌 거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. 레지가 왜 6이냐고요? 블레스터 지금 캐릭터 삭제해놨죠? 보공 314에 박무 93포입니다. 럭 48,000 저번 주에 우리 얼마냐? 7천만 원 많이 받았다 도핑 미리 하고 노블은 안 쓸게요. 노블 지닐라가서 쓸 거라 노블은 안 쓰겠습니다. 아 이게 오늘이 마지막이네요. 붕어빵도 가자. 윌부터 갈게요. 윌루시드 가나보다 순서가 보라 바인드 가겠습니다. 걸었어요. 아 뭐야. 벌써 다 깠어. 나 공격도 안 했는데 게이지가 없네. 넘어가서 해야 되겠다. 나 왔어. 걸었어요. 안경이에요. 좀 쎄죠? 많이 쎄졌죠? 우리 옛날에 트라이 파티였어 여기. 뭐 오늘은 마지막인데 트롤 해도 되는 거예요? 헤도 까였는데? 안에 들어갔다가 줌네 쳐맞았다고 헤도 까였다고. 누가 반대방에서 계속 치고 있나봐. 품마 쓰신 거 아니죠? 나 아니야. 나 같은 방에 있었어. 마지막 날인데 그냥 소불 시원하게 한번 날려볼까? 어차피 오늘 끝나면 안 보는데 이따가 눈패턴 때 한번 날려봐 소불. 아 뭐 다들 하면 나도 한다. 아 안되겠다 안되겠다. 포롬님이랑 난 괜찮아. 다 그 사이트 쓰면 됩니다. 저 소불 쿨 돌았습니다. 딱 정해주세요. 때려요 말아요. 한번 가시죠 그럼. 마지막 피해서 하자. 마지막 피해서. 가나요? 여기에 품마 한번 가나요? 어? 품마 수비시. 아 이거. 그런데 생각보다 안떨어지네. 아 왜 이렇게 안떨어지네 생각보다. 반대방에서. 소불이고 미칠 것 같은데. 아 소불 쏘었어요 제가. 아 쓰셨어요? 아 아파 죽어. 와. 이게 뭐야 이게. 여기다 아주 그냥. 지옥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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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다 살았네 이거를. 아파. 아파. 영에도 빠질 것 같아. 나 이거 죽을 것 같은데. 왔어요. 다 왔다 왔다. 2, 3, 5. 오 나 갈게요. 1, 2, 3, 5. 1, 2, 3, 5. 찬데요? 야 개봉기야. 오른쪽에 왔어요. 막. 나도 오른쪽에 있어 괜찮아. 무섭기거든. 독질까봐. 2, 2, 3. 무섭기 풀려. 와 가까이. う Encana. 오 오 오 오. 오 오 오 오 오 오. 아니lyn 무덥이야. 아. 멀리에 들어가 의지를 못iller. 오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면. 아 freedom. ieht test. 괜찮아 도망가. 오 오 오 오 오 오 오 component of aemi씨. 아 저기 왜 비석 하나 있노. 아 저는 무관합니다 . 트롤하겠다는 사람은 왜 죽어있누 오 나다 아 쉘인데요 이거 아직 많이 나갔어 아 미리 패트 꼬아야되겠다 지껏습니다 우즙각인가요? 아 왜 아무도 안죽는거야 아 내가 죽었어 가자가자 자기가 죽었누 아 공격을 하네 가자가자 자기가 죽었누 아 이게 캐릭터에 눈벌어가지고 미치겠네 오 뭐야 왔다 무섭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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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었다 배출 확인하시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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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아 이거 누가 뿌렸어요 아 마도선주라는데 아이고 그거 형이 입으면 되겠네 이걸 왜 입어 아 이거 프로님 드리자 아 저 괜찮습니다 여기서도 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내가 3패 때 공격을 안하더라도 무조건 깨는 파티여가지고 다른 방법을 좀 생각이 되는데 beginning 적극이 없거나 희귀 200mm 아 선수나 야 다 잡았다 아.. 소원수가 안 떴다.. 이런 이런.. 폭탄이요? 방금 거 쉘 안 써주셔도 됐는데 나로가 어차피 폭탄 걸려가지고 전 무저히 있어가지고 굳이 안 주셔도 됐는데 좀 아까운 판단이었어요 방금 비쇼님 아.. 아.. 또.. 왼 achievement 울.. 나도.. 어떻게.. 여기.. 다시.. 아래..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헍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헣 으허허허허허허허헍 tire 이 사람은 뭐에요? 힘 내라 힘 힘 내라 힘 힘 내라 힘 내 공격 안 하세요? 나이스 믿고 있었다고요 웬디 오늘 느낌 좋은데 그냥 피치 피고 도망가? 어구구구구 어 뭐 있다 다시다 일단 떴다 22선 가야겠네 아 프로님 가기네 나로 안합니다 윗정 풀타임이 있어서 안해도 오면 아 또 가지네 풀타임이 달려있어 근데 저거 2추는 하지 않아요? 예 2추에요 뭐 2추인가요? 직장 하셔야겠네 그러면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프로님 실기 실기가 뭐에요? 실카 기원 아 정말 다크사이트에 있는 직업이 실카 아웃 하겠으니까 아 아쉽네 여러분들도 물론 하드 파티 가시겠지만 이렇게 재미있는 파티 어디서 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루일 파티는 이렇게 끝났고 다음 주부터 새로운 파티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루시드빌은 루시드빌은 단 6,7개월 동안 고생들 하셨고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짝! 그리고 빠릴 플래그가 플래그 한 판 뛰고 지닐라 갈게요.